형 감독님하고 음식 취향이 비슷하대요, 소윤씨가. 왜요? 초록색을 극혐한다. 약간 햄버거에 그러면 양추, 뭐, 상추 같은 거 뺍니까? 안 먹어요. 아, 똑같네. 피자 위에 야채도 안 먹어요. 허용할 수 있는 채소는 뭐예요? 그나마 이건 먹을게. 저 먹는 채소 있어요. 그, 단무지. 대박이다, 같이 한 번 찍어야겠네. 형 감독님, 어떻게 마음에 듭니까? 아주 마음에 들죠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아메리칸 스타일이거든요. 언니 광탈했던 저번 시즌과는 다를 거라더니 달라진 게 머리색인가봐. 또 난 왔어. 이렇게 할게요. 아, 뭐야. 아, 미안해. 아, 야. 아, 야. 아, 야. 아, 야. 버튼을 눌러 놨uto? 뭐야. 안녕. 아, 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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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추워 너무 불편해 너무 힘들죠? 너무 죽다 너무 불편해 힘들어서 불을 켰나 보다 너무 불편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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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불편해